안녕하세요. 한프로입니다. 여러분, HLB 주가 큰일 났습니다. 대폭락 추세입니다. 이대로라면 여러분의 계좌가 반토막 날 수도 있습니다. HLB 주가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역설적으로 지금 이 자리,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됐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역대급 최고의 매수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HLB 주주분들 지금 어찌해야 하나 생각이 많으실 텐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손절해야 하나요? 그럼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완벽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누르는데 2초면 충분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세력주 준비를 했습니다. 최소 80에서 100% 먹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딱 7일만 보유하고 계시면 됩니다. 바쁜 직장인, 장영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력주 준비를 했고요. 1, 1이라고 작성하셔서 상단에 있는 저의 전화번호 010-7183-8706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을 통해서 여러분께 세력주 보내드립니다. 최소 80에서 100% 먹을 수 있는 종목을요. 100% 무료로 뭐라고요? 100% 무료로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1이라고 작성하셔서 상단에 있는 저의 전화번호 010-7183-8706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추천 종목을 이렇게 보내드린 거고요. 종목명, 진입가, 그리고 목표가, 사유까지 자세히 적어서 여러분께 추천 종목을 보내드릴 겁니다. 자,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 종목 보내드릴 문자를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에 들어갈 텐데요. 자, 그 전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뭘 준비했습니까? 지금부터 집중을 해주세요.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아, 역시 바로 꾸준한 수익이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손실 많이 보셨죠?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의 꾸준한 수익을 위해서 하루에 딱 세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목이에요? 100% 무료 급등주, 100% 무료 급등주를 장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8시 55분, 8시 55분 장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실 수 있게 매일매일 이렇게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겠습니까? 이미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하시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요. 저 같은 3위 1% 트레이더들이 이런 급등주들을 왜 추천해드리고 어디서 추천을 드렸는지 집중을 해서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저의 말에 집중을 해주신다면 이런 급등주들을 충분히 매수하실 수 있다고 제가 장담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딱 세 종목만, 몇 종목? 세 종목 시장 상황에 정확히 관통하는 초대형 호재 종목들로 선정했습니다. 재무는 이미 빵빵하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고요. 조만간 초대형 호재와 함께 저점에서 대시세 랠리를 보여줄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텔레그램을 보시면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10월 15일 클릭이 되고요. 드래그, 스크롤까지 다 되는 실제 텔레그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정 없는 100% 텔레그램이고요. 그럼 제가 어떤 종목들을 드렸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예스24입니다. 예스24, 장중한대 25.21%를 기록하면서 시초가 대비 17%라는 아주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종목은 MSC입니다. MSC, 장중한대 18.65%를 기록하면서 시초가 대비 15%라는 아주 짭짤한 수익을 얻고 나올 수 있었고요. 마지막 종목은 고려산업입니다. 고려산업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장중한대 29.88%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시초가 대비 무려 25%라는 높은 수익률을 먹고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세 종목 모두 시원하게 적중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 종목 모두 시원하게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저를 따라서 이런 100% 무료 급등주들을 매매하신다면 매일매일 100만원에서 천만원,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종목들은 매집이 확인되고요. 재료까지 살아있는 상태에서 기술적 분석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주식들입니다. 시장 상황에 맞는 100% 무료 급등주를 선정해서 드리는 거라 수익이 어떻게 돼요?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런 무료 급등주를 매수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굴러오는 돈을, 뭐를요? 굴러오는 돈을 차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수익 얻고 싶으시죠? 자, 그럼 나도 내일부터, 언제부터? 바로 내일부터 무료 급등주 종목, 100% 무료 급등주 종목을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지금부터 제가 안내해드리는 이 텔레그램 소통방에 입장해 두시길 바랍니다. 입장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딱 3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영상 위에 배너를 보시면요. 저의 개인적인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010-7183-8706번, 010-7183-8706 이 번호로 문자를 급등주, 뭐라고 해요? 급등주라고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답장으로 이 텔레그램 소통방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만 하시면요. 여기에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예요? 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고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투자 수익 원하시는 분들께서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수익 많이 보신 분들은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주식을 할 때 초심자의 행운을 제 실력이라고 착각하면서 깡통까지 참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해요? 여러분은 저 같은 전문가 한 프로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상단에 저 개인적인 전화번호, 010-7183-8706번, 010-7183-8706으로 급등주, 뭐라고 해요? 급등주라고 적으셔서 바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급등주라고 적으셔서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의 노하우로 선정한 100% 무료 급등주를 딱 세 종목 선정해서, 딱 세 종목만 베스트로 선정해서 내일 장 시작하기 전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자 답장으로 이 급등주들을 드리는 텔레그램 방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링크를 클릭만 하시면 단 1초 만에 급등주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HLB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HLB에 대해 이런 재료가 나왔습니다. FDA는 HLB 간암신약 심사에 대해 클래스2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미국 식품의약국이 HLB가 간암치료신약 리보세라닙 승인 여부를 6개월 내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HLB에 따르면 FDA는 HLB가 간암치료제로 개발 중인 리보세라닙과 항서제약의 면역항암제 칸랠리 중압과 병역요법에 대한 심사를 클래스2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클래스1으로 분류되면 접수일로부터 2개월, 클래스2면 6개월 내에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늦어도 내년 3월 20일까지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클래스 분류가 마무리됨에 따라 FDA는 조만간 칸랠리 중압 생산시설에 대한 보완사항 확인 차원의 실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HLB에 따르면 7월 진행된 타입A 미팅에서 FDA는 칸랠리 중압 공장의 생산공정 및 품질관리 CMC와 관련해 추가로 지적하거나 요구할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CMC 재실사는 기존에 FDA가 보완 요청한 사항이 실제로 개선되었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HLB는 신약허가 본심사가 재개된 후 예상보다 일찍 임상병원 실사 일정이 잡히는 등 모든 심사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기존에 허가되지 않은 2개 약물 간의 병역요법인데다가 이후 적응증의 확장을 고려한다면 FDA가 첫 승인 절차에서 모든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임상실행병원의 실사도 이번 달부터 진행되는 만큼 잘 대응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LB 주가가 지금 하락 추세지만 곧 어떻게 된다? 곧 추세를 돌릴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곧 추세를 돌릴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형성이 돼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이오 섹터에서는 워낙 HLB 잠재력을 인정받은 기업이고 FDA에 대한 HLB의 반응도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바로 상승하는 주가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렇게 급락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해요? 여러분께서는 이런 급락 구간에 절대 심리적으로 쫄지 마십시오. 차분하게 인내심을 갖고 버티신다면 거래량 수반된다면 골파기 이후 V자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하락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만 충분히 어떻게 된다? 충분히 반등해서 상승할 수 있는 주식이다. 그런 힘을 가진 주식이다. 종목이다라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중요한 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이밍이겠죠. 그런데 나는 매수 타이밍 잘 몰라. 나는 매도 타이밍 잘 몰라. 이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카카오톡 소통방에서 어디서요? 카카오톡 소통방에서 지금 매수하세요. 혹은 지금 매도하세요. 하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수익을 극대화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카카오톡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영상 위에 배너를 보시면요. 저의 개인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010-7183-8706 이 번호로 HLB의 첫 글자 H, 알파벳 H라고 적으셔서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상단에 있는 저의 번호로 H라고 적으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답장으로 이 카톡방 카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와 비밀번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만 모시라고 제가 비번을 걸어놨거든요. 자, 이 카톡방에서 이 카톡방에서 HLB 이 종목의 정확한 타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문자 보내시고 카톡방 입장하시는데 3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바로 문자를 보내셔야겠죠. 그럼 저의 개인적인 전화번호 010-7183-8706번으로 H, 뭐라고요? H라고 적으셔서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럼 제가 문자 답장으로 이 카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와 비밀번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클릭만 하셔서 바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HLB 이 종목에서 수익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KBS 뉴스 스토리입니다. 영상편집 박진진